매 장면마다 똑같은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것도 힘든데 옷까지 동일하게 맞춰주는 건 더 힘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쇼츠 영상 제작을 따라해보실 수 있도록 제작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면서 캐릭터의 의상 변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상 제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꿀팁도 최대한 버무려봤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일단 분석해볼 예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총 10장면에 출연하는 하얀 고양이는 항상 똑같이 생겼어요. 고양이는 똑같지만 무대의상을 입혔다 말았다 하다가 모범생 안경을 씌웠다 말았다 하면서 스토리에 맞는 악세사리를 원하는 대로 바꾸고 있어요. 해당 영상 제작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단계는 일관된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2단계로 바로 넘어가주세요. 2단계로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의 더보기에 챕터를 구분해놨어요. 1단계로 일관된 캐릭터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디자인 AI에 접속해주세요. 쓸만한 기능은 전부 유료이긴 한데요. 캐릭터를 한 번만 만들어두면 그걸 AI가 학습을 하고 나만의 캐릭터를 반복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능이 탁월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초보자도 접근성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유료라는 장벽이 있으니 캐릭터 활용에 대한 퀄리티는 영상으로 판단해주세요. 작업을 시작할게요. 메인 화면에 있는 New Project를 클릭해주세요. 없는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거라서요. 화면 비율은 16대 9로 시작해요. 내가 만들 최종 영상의 비율과는 별개예요. 좌측 중간쯤에 있는 캐릭터 메뉴를 클릭하면 두 가지 세부 메뉴가 나와요. 두 메뉴 모두 사용할 예정이에요. 캐릭터 시트는 신규 캐릭터를 생성하는 곳이에요. 컨시스턴트 캐릭터는 생성된 캐릭터를 활용하는 곳이고요. 한글로 번역하면 일관된 캐릭터인데요. 한 번 만들어둔 캐릭터를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요. 캐릭터를 새로 만들 거니까 캐릭터 시트를 클릭해주세요. 여기를 클릭하면 캐릭터의 스타일을 골라볼 수 있어요. 내 영상에 어울리는 그림체를 찾는 거예요. 뭐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해볼게요. 캐릭터 시트에서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텍스트로만 생성할 수 있어요. 캐릭터 생성 시에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만드는 기능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여기에 고양이를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해도 되는데요. 영어로 쓰는 게 왠지 더 믿음직스러워서 그냥 영어로 썼어요. 작성하실 때는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표현해주세요. 발에 대한 묘사를 안 하시면 발이 안 그려질 때도 있어요.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제너레이트를 클릭하면 예시 이미지가 생성돼요. 한 마리짜리도 있고 세 마리짜리도 있어요. 화면 비율을 16대 9로 했던 이유는 세 마리가 그려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어요. 세 마리라고는 해도 한 장의 시트에 동일한 캐릭터를 다양한 각도로 나타내준 거예요. 나중에 캐릭터를 호출해서 상황극을 만들 때 이 그림을 참고해서 만들게 돼요. 제시된 각도가 다양할수록 캐릭터의 일관성이 잘 유지될 수 있어요. 물론 정면모습 한 장뿐이라고 해서 안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많을수록 좋아요. 잘 보시면 이 시트에는 뒷모습이 없어요. 따라서 이 고양이의 뒷모습은 일관성이 잘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하얀 고양이의 뒷모습은 별로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선택할게요. 캐릭터 시트를 결정했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캔버스에 올려주세요. 이 캐릭터를 AI가 인식할 수 있는 학습자료로 가공할 거예요. 하나의 캐릭터가 이미지 한 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편집해야 돼요. 캐릭터의 자세가 세 가지니까 이미지도 세 장이 필요해요. 자세가 두 가지라면 이미지도 두 장만 있으면 돼요. 레이어 탭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서 듀플리케이트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복사돼요. 세 장의 이미지 중에서 현재 작업할 이미지만 활성화시키고 나머지는 눈을 꺼서 숨겨주세요. 여기에 있는 크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크롭은 잘라내기 도구예요. 왼쪽부터 차례로 작업해볼게요. 마우스를 끌어서 왼쪽만 남기고 위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화면 정중앙에 배치돼요. 다시 레이어 탭에 있는 점점점 메뉴에서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TNG로 1.5배 업스케일을 해주세요. 업스케일을 안 해도 영상은 만들어져요. 근데 캐릭터의 퀄리티 차이는 좀 많이 나요. AI에게 학습시킬 때도 업스케일을 해야만 캐릭터를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학습시킬 수 있어요. 특히나 동물의 털처럼 미세한 부분은 업스케일을 안 하면 화질이 좀 떨어져요. 배율은 1.5배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1.5배 이상으로 저장을 하면 업스케일에 대한 결과 탭이 보여져요. 레이어 탭을 다시 선택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주세요. 활성화시킬 레이어의 눈을 켜주고 필요 없는 레이어는 눈을 꺼주세요. 크롭을 클릭해서 가운데 캐릭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주세요. 화면 중앙에 캐릭터를 이동시키고 점점점을 눌러서 저장해주세요. 1.5배를 클릭하면 저장이 돼요. 저장은 내 컴퓨터에 저장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까지 작업을 완료해주세요. 세 번째 이미지까지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었다면 캐릭터 생성 작업은 끝난 거예요. 옆에 있는 캐릭터 메뉴를 다시 클릭해볼게요. 방금까지는 캐릭터 시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컨시스턴트 캐릭터를 클릭해주세요. 캐릭터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만들어둔 캐릭터들을 고를 수 있어요. 방금 만든 캐릭터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해줘야 해요. New Character 버튼을 클릭하고 캐릭터 시트에서 작업해서 내 컴퓨터로 저장했던 캐릭터 3장을 업로드해주세요. AI가 이미지를 학습하는데 평균 30분 정도 걸려요. 여기까지 하면 캐릭터 생성 작업이 완전히 끝났어요. 다음에는 캐릭터 시트 작업 없이 바로 컨시스트 캐릭터로 와서 등록된 캐릭터를 선택해주면 곧바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2단계로 캐릭터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AI 학습 덕에 캐릭터의 얼굴은 일관성이 유지되지만 옷은 또 상황이 달라요. 가죽 잠바를 입으라고 시켰더니 이렇게도 입었다가 풀 착장으로도 입혔다가 가죽 수영복까지 입고 나오니 아주 사람 환장해요. 어찌저찌 느낌이라도 비스무리하면 그렇다 치자 하고 갖다 쓰겠지만 이 정도로 달라버리면 못 갖다 써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요 착장을 고대로 상황마다 계속 등장시켜 볼게요. 그 전에 화면 비율을 내 영상의 화면 비율로 지정해줄 때가 왔어요. 캐릭터 시트에서부터 계속 작업 중이었다면 여기서 화면 비율을 최종 영상에 맞게 바꿔주세요. 메인 화면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신규 영상을 만들 거라면 만들 영상에 맞춰 화면 비율을 설정해주세요. 캐릭터 메뉴에서 컨시스트 캐릭터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에서 옷을 지어 입힐 거예요. 등장시킬 캐릭터를 클릭하고 프롬프트에 입을 의상을 설명해주세요. 껌은 가죽 잠바와 목이 긴 검정색 부츠를 신고 까만 선글라스를 씌울 거예요. 여기 프롬프트의 내용이 많은 이유는 배경과 등장인물을 추가했기 때문이에요. 코인이 소모되니까 배경까지 한 번에 만들어서 두루두루 써먹으려고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나만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옷을 입히는 프롬프트를 작성했다는 게 전부예요. 이 그림은 선글라스가 별로라서 탈락이고요. 이 그림이 딱 원하는 대로 그려졌네요. 내 컴퓨터에 저장해주세요. 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고 선글라스만 따서 저장해주세요. 엄청 정밀할 필요는 없어요. 가죽 잠바도 캡처해서 저장해주고 부츠도 캡처해서 저장해주세요. 우리 고양이는 이 패션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러려면 무대에 오른 고양이 장면이 있어야겠네요. 프롬프트를 콘서트 장면처럼 작성했어요. 노래를 부를 거니까 마이크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지만 옷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옷은 프롬프트로는 못 입히니까요. 아무것도 안 입은 흰 고양이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좌측 메인 메뉴에 있는 AI 에디터에서 인서트 오브젝트 메뉴로 가주세요. 여기서 옷을 입힐 거예요. 선글라스를 먼저 씌울 거니까 여기서 아까 캡처한 선글라스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선글라스가 씌워질 고양이의 눈 부분을 칠해주세요.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아까 그 선글라스가 착용돼요. 이번엔 가죽 잠바를 입혀볼게요. 여기를 눌러서 가죽 잠바로 바꿔주세요. 고양이의 몸통을 브러쉬 도구로 칠해주면 가죽 잠바가 입혀져요. 이 그림은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러 이 그림으로 선택해서 마이크도 해결해볼게요. 일단은 부츠까지 신겨서 마무리할게요. 마이크 수정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짐작이 되시나요? 마이크를 들고 있던 원본에서 마이크만 캡처해서 저장해주세요. 여기서 방금 저장한 마이크를 선택하고 잘못 나온 마이크 영역을 잡아주면 바로 수정이 돼요. 다른 데는 다 똑같고 마이크 부분만 감쪽같이 수정이 됐어요. 앞서 골목길에서 입고 있던 패션과 무대에서 입은 패션을 비교해볼게요. 여기 부분은 좀 잘못 나왔지만 디테일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같은 옷이라고 우겨도 될 정도예요. 아까 제대로 된 옷과 비교한다면 거의 완벽해요. 부츠도 비교해볼게요. 부츠 디테일도 아주 흡사해요. 이렇게 의상을 통일하면 영상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향상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배경이 달라지면 장소가 주는 통일감이 없어져요. 3단계로 일관된 배경을 계속 우려먹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2단계에서 만든 골목길 배경이에요. 주변에 다른 고양이들이 있어요.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복작복작하게 표현한 거예요. 활기찼던 그곳에서 혼자 남아 쓸쓸한 감정을 나타내보려면 아무도 없는 게 좋겠지요. 당연히 똑같은 골목길이어야 느낌이 살테고요. 좌측의 AI 에디터에서 이레이저를 클릭해주세요. 메뉴 명칭만 봐도 감이 오시지요. 지우개로 냅다 지워버리면 끝이에요. 같은 배경이 필요할 땐 그 안에 있는 요소를 지워버리면 계속 우려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빨리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끄임없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